눈치 보는건가? 짱이라 그랬어 내가? 아 그렇구만. 어 미안해요 나가서 자 준비하시구요 시~~~~~~~ 짱! 짱! 과연 어어 30번 1번? 야 하하 2번? 야 근데 너무 느려요 아쉽습니다 여러분들 좀 제대로 한번 해보세요 아 진짜로 답답하네요 기다려보세요 답답해 우리 제대로 한번 해보셔 얘들아 저 형님들 잠깐만 잠깐만 야 저 대화창 올라간거 밑으로 못 내리냐 대화창이 올라가서 이거 내릴 수 있는 방법 없어요 여러분들 돌겠네 진짜 야 이거 한번 올라간거 못내려 재접해야돼 자 여기 일단 관종이 있어서 잠깐만 재접할게요 못내리네 저거 여러분들 타가시는 분들이 없는거 같아서 금액을 올릴게요 이거를 못타가냐 어떻게 자 1등 2억 3등 5천만원 4등 1억 2등 천만원 이거 진짜 상금이 거의 3억급인데 아 3억 6천만원이에요 총 상금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정말 기가 막히네요 5등 500만원 가자 아닙니다 5등은 꽝입니다 최고의 인성왕 아 5등에 상금 걸면은 재미없어요 네 자 준비하시구요 시작 시작 자 보자고 닉먹퀸 1번 2번 아 야 얘 닉네임 왜이러냐 닉네임 바꿔 임마 이씨 뭐하자는거야 닉네임이 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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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닉네임 어그로 하지마요 시작 그리고 얘 닉네임으로 그러지마 게임 아이디로 자 준비하시구요 왜 안들어와 시작 아잇 12경 3450초 하하하하 허허 인성 야 이게 인성들이 생각보다 허허 인성이 자 다음분 야 이거 상금을 올렸는데 이거를 못 통과하면은 자 준비하시구요 시작 아 8번 우리 공룸님 탈락 공룸님 때문에 탈락입니다 일단 8번 하셨기 때문에 우리 공룸님 때문에 탈락이에요 일단은 정말 아쉽다는 부분에 말씀을 드리고 이렇게 관종들이 좀 있는데 관종들은 알아서 좀 피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정신병이 있으니까 저 관종들이 좀 정신병이 있는 것 같아요 애들아 저런 애들은 어쩔 수가 없어 여러분들 관종이 있는 방이면 여러분들이 알아서 좀 잘 피하시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아 관심병이 있으니까 다음분 야 이거 관심병 있는 애들이 많아 어 자 준비 하시구요 자 기다리다 세 분 오셔야 돼 아 세 분 오셔야 돼 아 셔터 때문에 부캐리 오신 분도 있네 시작 하 poisoned 오오 미카로 일본 셔터 부주 부주 2번 비길이 에잇 삼번 상예우리 cs4번 아하 방이번 비밀 하하핳 하하하하 야여기 팀 아까워 하하하하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여기팀 아까워 여기팀 아우 오 졌어? 민수영이 준비 시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이 흑인님 1번, 축시리님 4번 탈아아 예 축시리제도 관종입니다 아까부터 관종하더라구 assume 다음 분 자, 준비하시구요 시Ass까 아어 닉네님이 이번을 이번을 닉네님이 이번을 아쉬운 부분이고 우로 저런 영상 봤을干 자 기다려보세요 풀방은 안들어갑니다 여러분들 계속 왔다갔다 하시는게 좋을겁니다 자 새로운 방 자 준비하시구요 시이이이이이이 탈락! 시 했는데 1번이라고 외치신 11님 탈락입니다 예 아 이거 애들 되게 못하래 어 자 여기하자 자 준비하시구요 시작! 1번 너무 느려요 탈락 여러분들 너무 너무 그 느린데 탈락이에요 야 애들 이거 되게 못다간다 진짜로 여러분 이거 제가 여러분들한테 돈 드릴려고 하는 컨텐츠인데 왜 돈을 못하가요 자 준비하시구요 시작! 1번 벨예리님 2번 아 벽돌림 2번 겹쳤습니다 아이고 아쉽습니다 예 어 아쉬워 2번이 약해서 그래 여러분 2번을 세게 하면은 당연히 누구나 타지 준비하시고 그니까 이게 자기가 몇 번을 선택하느냐 나는 그냥 시청자분들을 도와주고 나는 천만원만 가질래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나는 뭐 매소 필요없어 시청자분들 도와드려야지 이렇게 인성 좋으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인성 테스트가 괜히 인성 테스트가 아니에요 자 준비하시구요 시 시작합니다 아 아 Alberta 아아아이 인성 아 переп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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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저인성... 자리가 풀이함 자 준비하시구요 시... 申 6,9 gri street 정이구현 자 다음분 준비하시구요 시... 申 1번 2번 아아까워 야 빠른데 여기 좋았는데 포셀님이 겹쳤네 2번 아 이거 아까워 야 얘들아 진짜 아깝다 여기 진짜 빠르고 좋았는데 오우 되게 잘했는데 준비하시구요 시작 1번 아 1번 겹쳤구요 야 여러분 좀 힘들거 같애 자 준비하시구요 시 자 갑니다 1번 2번 3번 4번 마지막하라 짠디님 탈락 아하 이성 좋았는데 어 자 아쉬운 부분이에요 이 팀 이 팀 좀 아쉬웠고 아 아무튼 탈락입니다 아쉽습니다 어허 진짜 아쉬웠어 잘했는데 어 자 준비하시구요 시 시작 1번 아 3 2번 3번 아 쿠는 살아있다가 2번 탈락 아 아이고 이거 야 이거 되게 못다 가네 여러분들 너무 좀 힘든거 같애서 여러분들 상금 바꾸겠습니다 하 여러분들 너무 힘드신거 같애서 1번 1등 1억 2등 1억 3번 3번 1억 4번 1억 5번만 꽝입니다 조금 더 쉽게 바꿔드렸어요 정말 쉽게 바꿔드렸습니다 예 갑니다 자 C 1번부터 4번까지 공평해요 자 1번 2번 3번 4번 4번 근데 시간초과 아쉽네요 10초 지났는지 한참 됐죠 아 너무 느려요 여러분 너무 느려 10초가 금방가 아 10초가 너무 느려 너무 느려 애들 너무 늦겠어 좀 빨리 써주세요 야 이거 바꾸니까 좀 잘하는데 아 5번님 인성 좋았는데 너무 느렸어 자 준비하시구요 시 시작 1번 2번 눈치를 너무 봐 이거 지금 시간이 눈치를 너무 봐요 심정현님이 일단 5번을 안 외쳐주시고 은행 눈치를 너무 봐 눈치를 너무 봐 애들 눈치를 너무 봐 얘들 눈치를 너무 봐 좀 빠르게 빠르게 해야지 준비하시구요 시 시작 1번 아 탈락입니다 어허 탈락이구요 자 다음분 예 오늘 이거 컨텐츠하고 GM님한테 아이템 팔기 컨텐츠예요 자 준비하시구요 시작 또 눈치마 또 눈치마 눈치로 이렇게 보면 되겠냐 아 막장이들이 있네 자 준비하시구요 기다려보세요 시작 시- 시- 쨘 아유니고님 우리 셀리님 똑같애 아쉽구 자 준비하시구요 시- 쨘 아 눈치를 넘어봐 1번 2번 너무 드려요 여러분 되게 못하신다 팡이님 상금 바꿔요 뭔 상금 1등 0원 2,3,4등 2억 5등 꽝 아이 그러면 안 돼 그니까 이게 아 그러면은 좀 재미있게 할까? 그럼 이렇게 합시다 우리 여러분 룰을 좀 바꿔서 사다리 타기로 상금 정합니다 1번부터 5번까지인데 사다리 타기로 상금 정하고 당첨 당첨 사다리 타기를 경우의 수를 이렇게 둘게 하나 3억 하나 2억 아 하나 3억 하나 1억 두 번 두 개 꽝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5번은 그냥 애초에 꽝이야 5번은 이 인성 이거 한번 성공해봐 얘들아 사다리 타기 별로예요? 자 준비 시작 아 별로야? 그냥 상금을 걸까? 얘들아 그럼 상금을 걸까? 그러면은 이렇게 하자 그러면 1번 하 아이고 상금은 어떻게 해야 좋을까? 1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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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만원 좀 체인지해볼게요 그럼 1등 천만원 2등 3천만원 3등 1억 4등 1억 5천만원 이렇게 하겠습니다 예 이렇게 할게요 예 자 준비하시고요 시작 시작 1번 인성 좋아 2번? 허허허 맥이랑 인성 야 너무 당첨자가 없다 아까 당첨자 한 명 나오고 시작 아 너무 당첨자가 없어요 1번 2번 3번 뭐야 왜 나가? 유성곰님 뭐야? 여기 좋았는데 허허허 인성 좋았는데 여기 시작 1번 2번 3번 4번 너무 느려 5번 할 차례 누구냐? 누가 5번 차례야? 하하하하 하하하하 5번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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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게 애들이 인성이 별로야 진짜 야 자 한 한 팀만 상금 더 주고 싶은데 그러고 컨텐츠 끝내고 싶은데 준비 시이이이이이이이자 아 아 아이씨 워유 야 이게 여기서 더 이상 안된다 애들 그치 어 여기서 더 따르는 분들이 없어요 자 준비하시구요 어 축실이 왔네 아 망팟각인데 음 야 여기는 그냥 막장들 있으니까 나갈게요 예 자 바로바로 갑시다 자 여러분들 한 팀만 더 주고 싶은데 선물을 시작! 자 시작입니다 1번, 2번? 오 좋아 3번 안나오나요? 너무 느려 여러분 왜이렇게 느리게요? 어허 이거 느려 여러분 너무 느리세요 진짜 빨리해야되는데 상금을 주고싶어도 야 이거 인성들이 허허 이거이거이거 좀 그러네 야 얘들아 이거 더이상 못출거 같으니까 일단 여기 마지막으로 할게요 자 준비하시고 시작! 2번 3번? 사이콘가? 여러분들 그냥 제가 상금을 좀 드리고 싶어서 1등 5천만원 2등 5천 3등 5천 4등 5천 요렇게 한번 해볼게요 5등 5천 시간제한 없음 대신 단 한 팀만 뽑겠습니다 단 한 팀만 이제 이거 컨텐츠 마무리 짓고 시간제한 무제한 대신 아 시간제한 30초 야 이거는 진짜 일단은 한 팀만 줄게요 예에 1등 5천 2등 5천만원 3등 5천 4등 5천만원 5등 5천 갑니다 시작합니다 시작 이거는 페어플레이 하시면 돼요 시간 많아요 시간 많아요 2번 3번 4번 5번 야아아아아아 좋습니다 이야 나가지 대화창 나가지 마시고 자시로 오세요 7채널 자유시장 입구입니다 7채널 야 그렇지 그렇지 아 이분들이 또 깔끔하게 탁하네요 좋습니다 여러분들 자 일단 여러분 채팅 쓰지 마시고 1등 외쳐요 탈골가님 2등 누구야 팡이꽃 3등이 저 영어님 4등이 누구야 민혁 링크캐릭 민혁 링크캐릭님 다른 컨텐츠도 해야돼서 여기까지만 합시다 대면에서님 다른 컨텐츠 좀 할라고 아 일단 당첨 축하드리고요 자신 오세요 네 일단은 외쳐탈골가님 1등 축하드립니다 상금 5천입니다 수고하십니다 메모장 잘 보세요 만원 안 적혀있습니다 1등 5천원 축하드리고 자 2등 파기꽃님 5천만원 이야 축하드립니다 5천만원 예 5천만원 축하드리고 축하드립니다 3등 LF LF R E Y S D 상금 5천원 예 5천원 5천원 야 애들이 돈을 공평하게 거는 척하니까 잘해 한 방에 딱 성공하고 LF님 교환 안 받으세요 5천원 받으셔야죠 축하드립니다 다음은 민혁 링크캐링님 5천만원 축하드립니다 예 축하드려요 뭐가요 반전 오셨다니 뭔 말이야 뭐가 반전이 와요 뭐가 어? 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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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반전 오셨다고? 대변회사님 5천원 축하드립니다 대변회사님 5천원 축하드려요 이게 외로 봐봐 돈을 공평하게 거는 척하니까 애들이 한 방에 통과해 이게 말이 됩니까 여러분들 한 방에 통과하는 거 봐 어? 어허 인성들이 결국 이 컨텐츠의 인성왕은 팡이 아닌가요 아이 뭔 소리에요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그 이기적인 거 모습 보셨습니까? 여러분들 시청자분들의 그 이기적인 모습 보셨어요? 여러분 진짜 착한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아시겠죠? 사람들을 배려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됩시다 여러분들 정말 이기적인 모습이 에? 아유 조인성이었스 아시겠죠? 아 인성들이 아 인성들이 자 수고하셨습니다 자 녹화를 조카 왜 조카라 그랬지? 녹화를 초래합니다 아 아 조카라고 나온게 녹화가 녹화 조카 모르고 녹화를 조카라 그랬어 아이 그 요게 조카가 아니고 녹화 조카 아 그래서 라임 그 잘못 생각했어요 자 녹화를 초래합니다 네 네 아 아 네